이 세상에 넘겨드는 업무로는 색상힌턴 한 동영 역을 맡았습니다. 역시나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어리바리해 보이지만 손기있는 흙이 소심하지만 탈발을 탈주라는 강단을 가진 정치 위생 캐릭터를 연기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그쪽도 끝까지 바라봐 주시죠. 이번 드라마를 통해 진심을 연기하는 대로 고른다 보신다고 얘기하시는 김동균씨의 연기별신 기대가 됩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면서요. 우리 색상 인터넷 포기로운 포즈 보이실까요? 우리 영상 살게 할 텐데 우선에서 후 하는 모습도 좋았거든요. 예, 좋습니다.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 후, 오른쪽도 후. 화이팅, 화이팅. 예, 제가 화이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무대 아래에서 최찬시의 목을 한층 더 밀고 있게 이끄는 매우 정진영씨입니다. 역시나 왼쪽부터 먼저 바라봐 주시고요. 가진 것도 없는 무소속 초선 의원 이성민 역을 맡으셨습니다. 정면 바라봐 주시고 계십니다. 정진영씨만의 설득력 있는 연기, 점의감은 넘치지만 권력의 육신이 없는 그여 성민의 이야기 어떻게 이끌어 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정진영씨 분의 아래에서 생각하겠습니다. 예, 우리 너무나 유쾌한 모습으로 굉장해 주신 김갑수씨. 여기 시작!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김갑수씨, 예, 감사합니다. 왼쪽부터 우리 기자님들 바라봐 주시죠. 어떤 캐릭터든 강렬한 존재감을 달사하는 우리의 김갑수씨. 부끄러움, 수치심을 부르는 탐욕스러운 정치인 소풍이서명으로 변신하셨다고 하는데요. 네, 정면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 계십니다. 예, 오늘 스스로 하시나요? 우리 드라마 속에서는 비열하고 저열한 모습에 끈끈한 한 걸 선보여 주신다고 합니다. 네, 비열하고 저열하고 어떤 야비한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죠. 예, 아래요. 아래 드라마 속에서 아유, 너무 살려주세요. 야비한 모습 살짝 보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갑수씨. 네, 무대 아래에서 잠시만 기다려주시고요. 박수씨를 보시고 계십니다. 정훈인씨 무대위로 모시고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기대감을 바라봐 주시면 또한 배우죠. 우리 정훈인씨는 동훈이 신념이 되어 버린 야비한 모자 오원식 역을 받았습니다. 예, 오른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벌써부터 오원식에 또 빌린다 모습 능글렛던 웃음이 예, 암호가 쓰게 되니 빌린다 모습 아우, 빌어. 네, 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대 아래에서 잠시 기다려주시고요. 끝으로 제일 탄탄한 연기 내복을 가지고 임원이시는 공사 맞고 오지랖 넓은 고자관 고성반 역을 준비합니다. 역시나 왼쪽 두편에 손님 잘 지금 계시네요. 장면을 바라보고 손님 잘 한번 주시고요. 우측 바라봐 주시고 엄지 척박을 해주시죠. 고자관 최고! 예, 고자관 최고! 예, 고자관 최고! 예, 고자관 최고! 예, 고자관 최고! 시청자 여러분들 고자관으로 보십니다.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임원이시 잠시 무대 위에 대기해주시고요. 네, 우리 이번에는 고자관 최고! 고자관 최고! 기상캐스터 기상캐스터